그런데 지금 더 큰 문제는 어떻게 본다면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려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동북공정은 어느 면에서 보면 어떤 학자는 진행 중이다. 어떤 학자는 끝났다 하는데 저희들의 판단은 현장을 다니다 보면 전세계에 다니다 보면 도서관이라든지 서점을 보면서 중국에서 나온 책자라든지 이런 자료를 쭉 봅니다. 보면서 판단하는데 말 그대로 중국은 지금 중화문명성전공정이라는 단계 속에서 역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작업이 동북공정이죠. 중국에서 방향에서 봤을 때 동북방의 역사 결국은 우리 한반 우리나라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를 제가 강의 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역사에 관련된 분하기도 질문드리고 선생님 동북공정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학생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뭐냐? 학생들도 그렇고 중국이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 발해 역사 왜곡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마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99%가 알고 있는 동북공정이라고 볼 겁니다. 하지만 많은 자료에서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중국의 동북공정은 그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 역사가 지금 중국 역사로 편입되는 과정을 우리는 동북공정으로 봐야 되는데 특히 몇 년 전에 책자가 영구서적이 나왔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를 중국사로 편입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예 당군조선을 고조선을 주나라의 지방정권으로 학술지에서 표기하는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동북공정이 단순한 한국의 역사 왜곡을 터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한국 상고사 전체를 완전히 중국화하는 쪽으로 다 들었었다. 그러면서 지금 더 충격적인 것은 역사를 중국화시키면서 그 속에 녹아있는 문화까지 중국화를 시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검은고, 씨름, 그네뛰기 수많은 그런 한국의 고유 문화가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은 어떻게 그것을 지켜낼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그 동북공정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노력 자체가 지금 한국 역사 앞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상당히 시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심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제 한국의 역사 학계라든가 역사에 관심을 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또 말 그대로 그런 증거 자료를 들이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충분한 자료도 있는데도 왜 이것을 카르텔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연결이 돼서 이걸 부정하는 역사를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을까 그 억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을 보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이기지만은 또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임라일본부 정사로 표기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응해가지고 한국의 역사 학기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이 역사를 바로잡는데 누구나 다 이제 나와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제 국력의 문제로 이제 몰아버리면 참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본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행된 이제 지도에도 보면은 아 이런 지도에 고대 지도가 이제 좀 잘못됐다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47억을 들여가지고 동북아역사에 대한 지도를 고대사부터 쭉 그렸는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누구나 국민들이 알고 있죠 보면 또 인식했던 내용,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은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국민들이 알고 분노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관열된 관련자들은, 관련하신 분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입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보고 제가 과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틀림없이 그렸다. 그렸는데 뭐 역사학자가, 민족사기라는 역사학자가 포토샵으로 지웠다 하는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련된 지도를 그렸던 그 재단의 이사장님께서 직접 독도가 안 그려졌다고 하는 내용을 음성 녹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주장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고 말 그대로 독도는 빠졌습니다. 역사에 빠져 있었고 또 더 문제는 뭐냐면 이 한사군 문제, 평양의 한사군,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이 영혼이 지금 지워지지 않는 식민사학의 우리나라의 틀인데 보면 그 사관을 유지할 수 있는 지도가 만들어짐으로써 말 그대로 동북공중에 대한 빌미를 스스로 우리나라 역사학의 학교에서 줬다 이렇게 제공을 해줬다는 것이 가장 큰 원제로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관련된 문제가 된 지도, 47지도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이 중국 정부에서 인정해서 나온 지도인 담기양의 중국사의 지도입니다. 문제는 제가 원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다는데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내용 역사 전체를 안다면 아마 국민들은 지금 47지도를 넘어서 더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 문제는 이 중에 일부분이 공개가 된 것이 동북아 역사 전체에서 그렸던 47지도 중에 그 내용입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 아까 독도 이야기는 했고 보면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한사군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까지 고수하기 때문에 북한까지가 완전히 중국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내용을 연속을 해가지고 말의장성의 방향도 벌써 우리 한국 나이로 이렇게 핑양까지 연결된 지도가 이 그림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 지도 내용이 그냥 거기서 뭐 이렇게 한사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나라, 위나라 이런 거 다 걸쳐가지고 한국의 이 고대 역사책에 보면 북부는 아예 중국 땅인 것처럼 이 책에 그대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까지 공개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아마 너무너무 분노할 건데 문제는 일부분이 여기 있는 내용이 이번에 동북아 역사 지도에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번에 빌밀을 준 것이 뭐냐면 임라일본부를 증명할 수 있는 빌밀을 준 지도까지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요. 특히 배꼽 잡는 것이 뭐냐면 삼국지 누구나 다 읽어보셨죠? 삼국지 아마 100번 읽은 사람도 많고 1000번 읽은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과연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의 영토 나중에 조조 사원, 위나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연 위나라의 영토가 어디까지냐. 누구나 다 압니다. 삼국지. 그건 중국의 역사, 지금의 중국의 역사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도도 그렇고 여기는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 김기도까지가 이 나라 지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중국 지도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일본에 관련된 지도를 다 봤는데 문제는 뭐냐. 중국에서 발행한 지도하고 일본에서 발행하는 고대사 지도는 쌍둥이 지도입니다.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에서 동북공정 주장하는 그 내용이 일본의 역사체계 지도에 그대로 실려있고 문제는 그 내용이 이번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그렸던 47억 지도 물론 폐기가 됐지만은 없습니까? 또 큰 문제가 된 것이 2012년 사건입니다. 미 의회에 관련된 사건인데 CRS 보고서 사건이라고 온라인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제목부터가 어떤 것이 있냐면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미국에서 걱정하는 것이 중국이다. 왜? 중국이 벌써 한반도 통일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주 내용이 뭐냐면 동북공정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북한까지를 중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을 하는데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해달라고 해가지고 2012년 CRS 보고서가 우리나라에 날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부라든지 그때 동북아 역사 관련된 분들이 답변서를 미국으로 보내는데 그게 우리나라 국회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한번 국회가 뒤집어졌습니다. 문제는 내용이 뭐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떠나서 결론으로만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미 의회를 보낸 결론은 뭐냐? 중국이 주장이 맞다는 쪽에 보고서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북 통일을 원하는데 이런 역사적 배경 한중일의 역사전쟁에 대한 배경을 모르고 남북 통일을 원한다면 이거는 저는 꾹꾼다고 보거든요. 과연 남북 통일에 대해서 남북한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인연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중국과 일본인데 저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왜 고개가 들어오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남북 통일을 외친다는 자체는 저는 참 어불성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관심이 그렇게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역사재단의 보고서는 너무너무 참 충격적입니다. 그 부분은 폐쇄가 됐기 다행이지 다시 살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 주어진 기회조차 바로잡지 못하고 다시 식민사관과 동북공정의 내용이 반복된다면 아마 두고두고 한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듣다 보면 아무래도 대안사랑에서 한민족의 역사 바로잡기 운동을 벌이는 그러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듯 싶습니다. 역사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런 역사를 논하는 것이 왜 자꾸 고대사인데 과거사를 근대사든 고대사든 근대사든 과거사인데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고 저는 그럽니다. 역사는 고대사 근대사가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에서 뿌리하고 뿌리를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 역사관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과연 한국의 미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제가 답변을 드리거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결국은 지금 대안사랑에서 역사를 논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대안의 역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역사의 미래.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런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역사 광복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